1. 찬송가 3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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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여러분의 선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의 선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의 선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의 선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의 선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매일매일 성경인과 동행한다는 말을 쉽게 하는데요. 성경인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실 증거를 보면서 그죠? 증거를 보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성경인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When we say we walk with the Holy Spirit in daily life, what does it mean? It means we find out the evidences for that. 우리의 선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의 선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의 선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성경인께서 조명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진 않으면서 그죠? 우리가 혹시 주의를 하려고 하진 않았나 해야 하니까 그대로 하진 않았나 그런 것을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Why don't we try to repent about our lifestyle that what if we work for the Lord but actually we don't love Jesus Christ? Is it possible? Today let us think about that kind of sins we might commit before the Lord. aji-si-si-si-si-si-ti-si-ti-tu 내가 저희가 each견 máximo This cannot do so We have to reach out for the Lord Jesus, especially for the Lord I say that God is trio We能ïse a Bre Drewein We will forget yourhomme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방언으로 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한국말, 영어, 일본어 편안어로 또는 중국어 편안어로 예배, 회개 기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Let us repent in speaking tongues, or English, or in Korean, or in Chinese, any languages that you can speak. 자それでは一緒にどういうことを反省しなきゃいけないのか,こういうおととめる時間を一緒に祈りで持ちましょう. 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주셨나요? Lord, we are such a miserable things before you, but how come you sent Jesus Christ on this earth and you allow him to be crucified and then married and also resurrected? 자 from heaven to heaven to heaven and Sapp 하나님,leri. We are such a diets of sin, where like many people inflicted, many sin and multiplied by the sins of sin? humanity, to leave Jesus Christ on both risk everlasting life and sin? we are so each other's sins and are to pray for beads. We are grateful that our God is in ourren backsid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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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평련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보내주십사. You are the Lord, please. You are the Lord, so you are the Lord and so you are the Lord, so you are the Lord. 호론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론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론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 cock 하나님을 사랑하시 yelled ach gren같이요 하나님에게 오론로 하느님께 오요리로 하느님께 뻥시길 바람라 Rosnet 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요 어지러움 delegation 오리오리오리오리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나니 이하라바라비아데 너희는 모든 작은 것서부터 극복하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어라 올라바라비이세이까비세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으니 오로지 성령님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하라바라비이세 너희들은 이미 예수 크리스토의 보혈로 내가 너희들은 산 것인주 이하라바라비아데 너희들은 나의 것이며 이하라바라비이세 너희들의 인생은 나의 것이미라 이하라바라비이오소 너희들이 정말로 기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나에게 감사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의 목표가 계신과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믿느냐 오로지 성령님의 지하이 오이 라바라비아데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크리스토의 매번 매초 읽고 있나니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은 내가 매번 매초 듣고 있나니 너희들이 무엇을 내 앞에서 숨길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가노라 이유리오리오리오로 마음이 돌아온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 하나님 나라에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아무리 너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라 이유리오라카리오세 너희는 너희가 무엇이 될 것 마냥 내 앞에서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라 이유리오리오로 누가 많이 성령님을 가락하느냐 너희들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비웃고 성령님의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 역사를 피운 남자들은 피하라 가나비한테 요로로로로로로로 썰삭마귀 귀신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나니 너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이 하며 짓을 뿌리며 회개하라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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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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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인생으로 보이라 오 로 비오리에라이 기뻐하는 자들 안에 앞에 오더라 성령님 안에서 귀우치는 자들은 내 앞에 오더라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며 품어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글로벌 홈처치 담임 목사 매신 피로베 목사님의 영혼욕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며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도 모두의 영혼욕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사 피로베 목사님의 입과 혀를 성경에 불러 대우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불러 대우사님의 입과 혀를 하나님께서 동시 통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글로벌 홈처치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글로벌 홈처치의 가족들도 또한 전도자들도 또한 예비 전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희들은 그들을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또한 종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그럼 글로벌 홈처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피로 형사님 나와주셔서 오늘 말씀 성포해 주시겠습니다 farmer 그럼 우리цы의 셰니어 패스ому 피로베 압 Eventually today's gospel それでは 글로벌 홈처치의 복스인 피터베 soz booster 강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교수님의 교수님은 오늘의 교수님의 교수님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의 교수님의 교수님은 오늘의 교수님의 교수님입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We will read by 8.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즉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지으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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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し神様がこれを食べなさい、あれを食べなさいと言わないと、私は単食を何も食べないようにしますねって言いました。 宝屋さん、宝屋さん、宝屋さんは、それはしなくてもいいんですよって、フェスティングはしなくてもいいよって言いました。 宝屋さん、宝屋さんは心の重心を持っています。 현대 교회는 성숙되지 않는 크리스찬 들로, 베이비 크리스찬 들로 많이 차 있어요. modern church Christianity is filled with many Christians who are like babies or little children. modern church Christianity is a lot of children. 어떤 저자는 책에서 벤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썼어요. 흑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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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author wrote that Christian, just like a vampire. ある人は, 샤크하가こう書いたんですね, vampireみたいな Christian. 예수의 그냥 피만 약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음, so it means he meant that, Christian, they just suck in the blood of the Jesus Christ. 彼がそう言った理由は, Christianたちは 예수様のその地位だけを 飲んでるじゃん. そういう意味でそう言ったんですね. 회개하면 더 이상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회개하고 또 저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저짓고 계속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After they also Jesus Christ, they must repent, and they must not sin. They kind of sins again, but they come in sins again, again and again. 예수様を信じた後は, その, 그의 어떤 일을めながら, 犯した罪を反省しながら, またその罪を犯したらいけないのに, たくさんのクリスチャンたちは, いつも同じそういう罪を毎日毎日犯しているんですね.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도, 절을 지니깐 죽고 이게 막히는 거예요. Even if God would like to give blessings to those, but since they are still coming sins, so the blessing will be blocked. 神様は, ある人々に, その, 福をあげようと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 いつも罪を犯しているので, その, 福が, く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ね. ね? そろそろそろそろ、 教会が、 スポイルで、 不フェで、 しっかりとして、 自分の自身の自分でのんね、 神様に、 それぞれの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そういうときは、 どうぞ、 クリスチャンたちの人々、 クリスチャンたちは、 クリスチャンの人々は、 本当に、 どのように、 そのように、 それぞれのことを感じるんですよ。 そして、 非常に、 クリスチャンたちの人々は、 그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군사가 되면 먹고 사는 것, 그런 것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대장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 처럼 좋습니다. 명령대로 안하고, 제 생각에는 그것이 더 낫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병사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더 낫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참모 자리, 어드바이서 자리라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지요. Of course, if your position is like an advisor, so that you can give your opinion to your commander, then there is a finding. But regular soldiers, private soldiers, they must just obey whatever the commander order to them. But if you have a commander, you can go to the command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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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the commander. 지금 진격했다가 저기서 청소하면 어떻게 하죠? 전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But what if you say, oh, I'm so concerned. What if I get shot and then I die? I cannot do that. Mulvarywhat go to the commander and that's an İstom, If you have guns or to die, then you're scared of yourself like 50우년을 леч seventeen. It also means not that those people can't ones be soldiers. 그런 사람들은 군인 자격이 없어요. Those kind of people cannot be soldiers. Mind the majority of people are soldiers without guns. If the defender didn't say come back, but if they try to come back, then they must get shot in reality. If the defender didn't say come back, then they didn't say come back, but they didn't say come back. So the defender didn't say come back, but they didn't say come back. So the defender didn't say come back, but they didn't say come back. They didn't say come back. In some ways, so many people, they took advantage of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so many people took advantage of the love of Jesus Christ. So the defender didn't say come back, but they didn't say come back. Of course, if you commit a sin, God will forgive you with his mercy, but it doesn't mean you can commit that sins again and again and again. Because the wage of sin is death. Because the wage of sin is death. And so many people try to stone her and kill her. And Jesus Christ prevented her death from those people. And Jesus Christ told her, those people, And Jesus Christ told her, those people, Who tried to stone you, they went away. But no more sins, He said to her. God is love of God. God is love of God. But at the same time God is God is just of God as well. 神様は故意の神様なんですけれども 同時に神様は正義の正しいことの神様でございますね。 神様は無理を受け入れました。 あなたが神様に受け入れました。 そして、神様は信じているために、 神様は無理を受け入れました。 神様は無理を受け入れました。 罪を犯してもよろしいよ。私そんなライセンスを持っているんだもんって公開している人々がいます。 ゼロ 지면 죽음이 없다니까요. 罪を犯したら死亡が皆さんを追いつつけます。 罪は犯したら死亡です。 罪を犯したら死亡ですが、 罪の Then the death is following you. もし皆さんが神様に質問しなくて 皆さんが欲しいように何かを行動したら その死亡の力が皆さんを追いかけます. もし皆さんが神様に質問しなくて 皆さんが欲しいように何かを行動したら その死亡の力が皆さんを追いかけます. 神様は 분명にその死亡を 神様はこうおっしゃいました. あなたが千学を渡るその果物を食べたら 絶対に死ぬよっておっしゃいました. 神様は私たちを救いをなさるために 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ね. 그런데 왜 그의 피를 헛되게 자꾸 만느냐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혼을 잃을 수 있는지.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폴리나스의 치을 무단히使っているんでしょう.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When God said do not eat that food of knowing good and evil, but you eat it, it means you would like to live as you want to. 神様がこの 선악과를 먹으면 좋겠다っておっしゃったのに 그리고 이것을 먹으라는 것과 저는 이것을 좋아한 것과 그것을 얘기하는 것과 그것을 말하는 것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これは本当に 심각なことでございますね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왜 자꾸 네트 대로만 하는 것일까 Why I don't listen to God's voice at all and I just do whatever I want to なぜ私は神様の声が聞かないし なぜ私は私が好きなように生きているのか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It means you take God's position and then at that position you judge this is good and this is bad それは皆さんが神様の地位に上がって これが先でこれが悪だよって 皆さんが決めることなんですね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축복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There are so many people they believe in Jesus Christ and then they want to have their own life style and then they are just asking that kind of things Lord ある人々は イエス様を信じた後に 好きなような人生を 人生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って 祈りながら イエス様を見ている人々がいます Yes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That is You are worshiping God and actually you are worshiping God is idolatry それは皆さんが神様を その他の宗教にある 아이돌を信じることと同じように 神様を信じていることなんですね 내가 좋아하는 이 방향으로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라는 Lord Please bless me as I want to this way okay それは 皆さんが 예수様に 예수様 私これが欲しいので この 私が好きな この道に この 人生に 祝福をくださいよ って いうことと同じなんです Yes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 So it's like You want God direct to you as as you want as you want in your life それは 皆さんが 好きな 方向を 向いて 神様が 私の 人生を 案内したら いいな って 思うことと 同じなんです それは 皆さんが 好きな 方向を 向いて 神様が 私の 人生を 案内したら いいな って 思うことと 同じなんです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For general people maybe it looks very simple and usual 普通の 人々が 見ると それは 当たり前 じゃないですか って 言うかもしれません でも 神様が それを お見になると それは 全然違うんです ダメなんです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 때문에 기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たくさんの 人々が 神様に 祈る 時に 自分が 欲しいこと 自分が 欲しかった こと に関して 答えを もらいたいから そう そんな スタイルで 祈っているんですね 내가 予言은 적고 予言은 나쁜 니까 좋은 쪽으로 축복 해달라 이것 oh this is good this is bad okay そういう 人々は これが これが 悪 ですから 神様よ この 線の ことに 祝福を たくさん たくさん くださん 하느님을 그걸로 계속 이름하는거에요. 그래서 저희들, 다가와이 몽둥이가 부러져봐야 그 때야 정신 차려야죠. Finally, if they got their legs are broken or legs are broken, then they could be realized the truth. ある人々はそういうことを地づいてしながら 足がためになると私が思ったのが違ったかなって思いますね。 神様の愛に関してそれを信じることがとても重要なんです。 神様の愛に関してそれを信じること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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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神様が皆さんのために一番最高の人生の道のために 道を向かって案内することを信じていないんですね。 神様の愛に関してそれを信じることができます。 神様が何かをお目になっていてこれがいいよって言ったらそれがいいんです。 神様の愛に関してこれが神様のために 神様が全部のことを想像なさった後に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좋았는데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나도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는 게 난 더 좋아라고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란 말이에요. 人間がこれがいいよこれが悪いよ私がそれを区分するわってそれがいいことだよって言ったその悪魔の言葉に騙されました。 花見玄明は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実は神様が人間にくださったそういう命令は本当に難しくなかったことだったんですね。 神様がお目になった時にそれが一番良かったから神様がそうおっしゃいましたね。 神様がお目になった時にそれが一番良かったから神様がそうおっしゃいましたね。 神様はこう言いました。 このガーデンの中にある全部の果実を食べてもいいんですけれどもこの千悪の果実は食べちゃいけないよっておっしゃいましたね。 神様とイーブが神様がおっしゃったその命令を本当に聞くことができたら 人間たちは神様と永遠に幸せに住む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ね。 人間は良くなってしまう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ね。 私が決めるよってそういう道を選んでしまいました。 人間はあなたを楽しんでいる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ね。 その人間は本当に自分の生命を生まれていることを 生まれていることを感じている。 And also, they just wanted to do whatever they wanted to do in their lives. ですから、たくさんの人々は自分自身をあげながら、そして自分自身が欲しかったことだけをすることができる人生を生きていたんですね。 人間の体に本当に良い植物は、本当に味が、すごく甘くなくて、すごく味が、すごく甘くなくて、すごく味が、すごく甘くなくて、すごく、 悪いんですね。 でも、人間の体に悪い、その、飴とか、甘いものは、本当に甘い味をしているんですね。 ですから、人間の体に良いものを、薬を飲むときは、例えば、表情が本当に悪いんですね。 人間の体に悪い食べ物を食べるときの人間の表情は、本当に幸せに、嬉しく見えますね。 神様が、皆さんに、皆さんが嫌いなことを命令したとしたら、皆さんの表情はどうなりますか? 아 그러는 그런 게 please not?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거 딱 말씀하시면 딱 신나게 할 텐데 왜 그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말씀하시냐? How come Lord you always always sign something I really hate. You must please say to me something that I like to do.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 데 국내를 주시면 내가 성교도 많이 하고 교회 홍본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Lord, if you bless my business, I will help your business, your missionary, and then I will spend my money for your mission. 神様が私のそのビジネスに祝福をくださったらそしたら私がこのたくさんのお金であなたのために使いますよ. 宣教に、ミッションに使いますよ. それでもごとにもとにもとにもとては、僕のことを批わされていることで、私たちの人はそれを知らせてください。 その言葉だけ言っても、何をしても自分が好きなようにしてしまうんですね。 아직 결제가 안 났어요 하나님. Because God has not permitted your prayer. なぜかというと 神様はまた また あなたのその事業 ビジネスに関しての 祈りに関しての その その コミッションを いいよって まだ おっしゃっていないんですよ. 그렇게 해서 잘되면 그게 저주에요. if you go through like that but if your business goes well then that is a curse. もしも 皆さんが神様から いいよそれしてもいいよって 言われて 答えを 聞いていないのに 皆さんが何かをやってて それが本当に 人間の目で見てて 本当に不安しくなったら それは本当に 実は 悪いことなんです. 하나님はちょっと 誤差音的な お話 神様は 私たちに もっともっと 高い水準のことを 望んでいらっしゃるんです. こっちで もっともっと 今 あれば 私は走りたい んですよ って そう 言っている んですか? 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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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여쭤보고 그대로 행하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의하여 다가고, 하나님의 방향을 여쭤보고 나서, 하나님의 방향을 여쭤보고. 얼마나 우리를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하나님을 이용했는지 어떤 권사님이 천국문 앞에 갔는데 천국문 손잡이가 마음에 안든다고 천국 안들어간다고요.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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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에 있는 장관의 장관에게는 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장관에게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장관의 장관의 장관에게는 완전히 다양한 장관에게 pued super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이오리칸뉴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祈る 때, 그 때에 태국을 보냈습니다. 태국의 문의 부분과 같은 문을 보냈습니다. 아, 왜 별목사님은 좀 설교할 때 웃으시면서 하죠, 인상을 맨날 쓰시고 하세요? Pastor Peter, why when you are preaching the gospel, when you preach the sermon, why your face looks kind of strict, you don't smile at all? Peter, 복시, Why do you say that you don't smile at all? Why do you say that you don't smile at all? If you are preaching more when you are preaching, then you should say to us, Okay, okay, you are doing good, you are doing good, then we would get more energies. . 그 정도는 유치원생 수준 그 정도는 유치원생 수준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처에 나가서 선교 현장,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처에 나가서 선교 현장,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기르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죽는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여기에 안 오시면 돼요. If you expected for us to say, OK, you did a good job, good job, good job, yes, yes, good, good, good. If you expected that kind of level, then you don't need to stay with us. If you were to say, If you were to say, 아,本当にいつもよくできましたね, 本当に上手だね, はい,はい,はい, よくできました って そういう言葉ばかりを言われたかったら 私たちと一緒にしなくても よろしいです.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예수입니다. 神様が皆さんを見ているときに この人を私のミッションに 私の選挙に使おうって 思うことができるような いよいよ準備をしていなければいけないです. 천국에서 저희가 만날 때는 제가 항상 웃는 얼굴을 만났어요. When we meet you in heaven, in the future, we will smile at you more and more. 私たちが皆さんを天国で会うときは 本当に笑顔で笑顔で もっともっと笑顔を皆さんにお見せします. 천국에서 주님이 저한테 직책을 주신 게 있어요. There is a work task in heaven when I go to heaven. 私が後で天国に行ったときに 神様が私にくださった その義務がありますね お仕事があり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Lord said to me that when you come to heaven, when you come to me I will give you the work that you must become the leader of a pleasure, entertainment thing for my people in heaven. 아났다와와다시 아났다와와다시와와다시아도끄러지구니 야 아났다와 아났다와 ten곡은이루투리 놔라니 その엔터테인먼트 타노시이 고굿을 죽っていく다 그래루소유 위로리도 도시대 아났다시가 소유 실리콩을 아났다니 아げる 여 때 오싫이 마시라 하하하 자아가 할까요? 할게 너무너무 마음이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when we go to heaven, 아,私たちが,私たち全部が天国にいたら 本当にする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よ.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교관을 맡은 거예요. 전투하실 수 있는 분들을 길러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직원들은 여러분이 Middleictолог인 fullness, В вой! digo,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음. Only if you become alive, you can save other people. 여러분이 생길 수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안 여쭤보고 내가 좋은 것을 자꾸 해나갈 때는 길이 안 열려요. 왜 계속 사망의 일을 당하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의 힘을 안 여쭤보고 인정하지 않으시니, 당신에게 제공은 무엇을 다 할 수 없지,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것을 계속 연결하고 인정합니다. 당신의 삶은 überhaupt 끝이 thouеш지요. 만약 당신도, 당신이 경험을 원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당신이 정리할 때, 당신을 그에게 반대하고, 당신이 habit해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래, 그런데 당신은 그의 마음을 맞춰지는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계십니다. 당신을 계속 잃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당신의 삶을 안으로 받게 되세요. 요즘은 제가 기도를 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정말 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가 좋은 뜻대로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I ask the Lord if there are something that I didn't ask the Lord and then but if I did as I want to please those kind of thing must melt away. もしも私が神様に聞かずにしたことがあったらそういうことたちは全部なくなることにしてくださいって祈ってます. 잘못 간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게 나아요. It is much better if you went the wrong way you must start over. もしも皆さんが間違いなく人生の道を生きていたら また新しい人生を始めることがもっとマシです.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주님 앞에 토 달지 않고 주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럼요. You must have attitude. You must have a mindset that Lord whatever you say, I will obey to you. Then that kind of attitude you need. 그러고わかりました. 神様がおっしゃる通りにやりますよって そういう態度を持っていないといけない. 그럴 때 내 인생이 기적이 찾아오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러는 시장에柄의 역사이 바라며 ñ English가 만날 때گ弱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부를 shootings 이 마음으로요. 네나 얼마나 세상을 보여줄까요? 神様がくださったそういう服のサインができます。 내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And then you will express something that you never ever experienced in your life in good way. そうすると皆さんが皆さんの人生で一回も経験していなかったそういういいことが奇跡が皆さんの人生にできます。 神様が人々を皆さんに生かせます。 神様が人生に生かせます。 何で? 何も言われているのでもその人が聞くのです。 私はあなたの人にたくさんの言葉を本当に言っていないのにその人が聞くのです。 私はあなたの人生で罪に関しての問題が解決していなかったら、皆さんは口の力が全然ないのです。 神様が人生を綺麗にしていて、皆さんを使う時はその結果を見ると、 本当に良いです。 神様が皆さんを綺麗にしていて、皆さんを使う時は、その結果を見ると、 本当にこれ私がやったんじゃないなって思いますね。 ちょうまく 구름のサインが見えます。 まるで小さな雲みたいなサインを見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私はそのサインを見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それを見ることができ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God will show you the evidences that all God is with us. 本当に神様が私たちと一緒にいらっしゃるんだなって話すことができるそういう証拠を、明かしを神様は見せてくださるんです。 神様は皆さんを、私たちを本当に最高の、一番目のそういう道を向かってご案内してくださるんです。 神様がどんな言葉をおっしゃるとしても、皆さんは神様のその言葉に福祉をしなさい。 神様が皆さんに何かを命令なさるときは、皆さんは皆さんが知っているその知識と経験を全部捨て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神様は私たちの教会の今までのご提供があるんです。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준비했으신지 같이 기도해 보고 정말로 컨펌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라도 지난주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냐고 그리고 이번 주에라도 지난주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냐고 그러는 일이지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나눠주시면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많은 사람들을 듣고 있어 주님이 tinham でも神様から聞いて神様の命令に復讐してて何かをしてたら私本当にしたくなかったのにしたらこういう結果が出ましたよってそういう言葉があったら言ってください 今までも私たちは昔のスタイルをまだ持っていってて 神様に聞かずに何かを知ってしまっちゃうんですね そんな人々の特徴は人本主義を使うんですね そんな人々は一軸の刃を使って服を着ているんですね そんな人々は本当に心の中からの平和を持っていないので 神様よ私の所には来ていないでって言います 神様の復讐を復讐する人々には本当に勇気があります 千万人が復讐しながら私は安然あるし If you are surrounded by me, I will be in peaceful. もしも 1,000万人の軍人たちが 敵が私を包まれていても 私は本当に平和を持つことができます. 私は本当に平和を持つことができます. 私は平生を悩んでいたくて 私の心に関わらないことができます。 私の心に関わらないことができます。 皆さんの人生で一生皆さんも本当に苦しくさせた その心の心がなくなっちゃうんです。 私の心に関わらないことができます。 そして皆さんの心は天国から来た平和で いっぱいになります。 私たちは今の新しい服を 今の新しい服を 私たちは今の新しい服を 私たちに 私たちは 聴いているんですね。 私たちは 今の新しい服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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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っているんですね。 そういう人々が たくさんの 天使たちを 作ることができます。 それを通じて 神様は 影響を もらいます。 今の新しい服を 神様に 聞いて そういう人生を 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そういう人生を 祈ります。 ここに 全て 神様に 神様に 祈ります。 なぜかというと その中に 天国の その ジューリーが 重要なこと 素晴らしいことが 全部入っているからです。 祈ります。 神様に 神様に たまされることが できないような お言葉を 私たちに くださって とっても 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 神様に また 悪魔に 騙されることが できないような 御言葉を 私たちに くださって とても 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영생을 통해 삶의 삶을 위해 영생을 통해 찾아옵소서 주님의 가장 원하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먹고 사는 것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먹고 사는 것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게 하옵시지. 우리의 체질이 하루하루 주님께 여쭤보는 체질로 변하게 하옵시지. 우리의 체질이 하루하루 주님께 여쭤보는 체질이 하루하루 주님께 여쭤보는 체질이 하루하루 주님께 여쭤보게 하옵시지. 아멘 광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교회 1호, 서울지교회 1호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김은희 전도자님하고 김광현 전도자님이 서울지교회 1호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앞으로 지나갈 것인데요. 일단은 지교회 되신 분, 우리 전도자님들, 김은희, 김광현 전도자님하고 저희가 같이 단톡공화 만들어서 지교회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 받은 부분을 나누도록 하구요. 이게 뭐 행정적으로 하자해서 되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에 따라서 그 역사를 보고 저희가 지교회를 세우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지 뭔가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지교회는. 근데 우리 전도자님들 응답하는 분들 위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타교회도 타지역도 앞으로 계속 지교회가 설립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자들 요나 이야기 한번 보고 궁금한 것 짧게 질문을 짧게 녹화해서 보내주세요. 어린이 전도자들, 보금 전도자님들 요나 이야기 보고 1편 보고 궁금한 것 질문을 보내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 전도자, 보금 전도자 2기 모집하고 있구요. 어린이 보금 전도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린이 보금 전도자 들어갈 때 영어 자막도 늘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주희논만 전도자님이 주님 재능 기분도 해주신다고 하셔서 같이 이제 협력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서브타일을 영어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예배단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것이 뜻대로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7월달에 새 예배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단 좀 이렇게 공사도 좀 해야 돼요. 바닥 공사도 해야 되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면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찬성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부속하여 주는지 안 알 수 없도록 너의 은혜로 내가 믿고 도우지함은 내 모든 혹은 아시는 지니 내 도움 내 주실 것은 나는 확신이 아니 은혜로 내 곳에 믿음과 어둠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나만 순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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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내 맘을 감도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만 순 없도다 내 맘이 꼭 보이지 않은 내 몸은 역할 아시는 주님 나를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와 내 맘이 아실지 또 밤에 혼나지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변할 수 없도다 내 맘이 꼭 더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알지 못 했다면 죄 중에 빠져서 죄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내가 주인된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주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왕자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옵시오. 그래서 성경의 인물처럼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일 하다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 들어가는 저와 글로벌 홈철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에 참 주님 계속적으로 더욱더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하나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내려놓고 내가 싫고 좋음이 없이 주님이 하라 하면 모든 것이 다 선이고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고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선악과 먹지 아니하다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선악과를 먹고 죄중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비참한 인생. 가시박과 같은 인생을 이제 더 이상 그동안 죽음을 죽음의 일들을 많이 맛봤어. 사망의 열매들을 많이 맛봤어. 이제는 이것으로 족한 줄 알고 이제 영생의 생명과 대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또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그 영원으로 해서 기도하며 우리 지역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주님께 한 분 한 분 한 영원 한 영원 올려드리는 저희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경제도 주님 앞에 맡고 하나님의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을 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모두 우리를 억눌렀던 근심과 염려에도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므로 주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전이 여정을 떠나므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시오. 증거하여 주시옵시오.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경건의 참 이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생명이 되신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더욱더욱이 주님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된 순간들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마음껏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선악과 먹기를 내려놓아 주님 뜻대로 행하보자. 우리의 이제 체질을 바꾸는 바꾸고자 하지만 글로벌 홈처치 성도님들과 전도자님들과 온라인 가족 여러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